태형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채권단 75% 이상의 동의를 얻어 어제 확정된 가운데 채권단의 최종 동의율은 95%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태형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어제 자정까지 투표를 진행한 결과 워크아웃 최종 동의율은 96.1%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. 워크아웃 개시가 결의됨에 따라 태형건설의 모든 금융채권은 상환기간이 유예됩니다. 또 향후 3개월 동안 선정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태형건설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와 정상화 가능성 등이 평가되며 태형그룹의 자구계획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업 개선 계획이 수립됩니다.